절대로 ... ... ... 예능을 찾고 있는지 하지만... 아 그래요? 왜요? 그렇군요 나잇 밀어잇! well done, Viscous I have a fan I have a fine effort fan effort fan 1봉투 미니댓스 위로잇 졸라기 위로잇 밀어잇 헤이즈 아유 뭐야뭐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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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우시 오 기나이도 하고 이는 이는 도망쳐잇 제 속에서 레이싱이 있길래? 도망쳐잇 퀴즈 라인 미, 라인 밀어잇! 라인 밀어잇! 라인 라인 밀어잇! 라인 라인 미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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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 돌아잇 포켓 잡으러 가잇 포켓 잡으러 가잇 포켓 잡아라잇 잡았다잇 로밍 가라잇 로밍 가라잇 어, 야마토가 죽어간다잇 야마토 죽었다잇 아, 아니, 싸웠다잇 나는уск 많이 우먼 다전 천지게 빅한 으라아 천지ve게 ب여üt 어우ㄱ 천지게볕 아, 천지게볕 아, 천지게볕 천지.. 아, 개벽 청래단 오, 가을 에라잇! 쯔흐흐흐흐흐흐흐흐흫 저.. 정글 돌아잇! 라잇 라잇 막아라잇, 라잇 막아라잇 라잇 막아라잇 라잇 어둠 잡았다잇 라잇 정글, 정글가라잇 뭐야 여기는, 아 가! 오 야마토! 야무지게 하는데? 야마토... 잘하는구만 라인바 들어가자 어 포켓 포켓 자바라잇 포켓 자바라잇 오? 어디갔지? 어우 죽겠다잇 도망가라잇 궁을 먼저 찍자 궁을... 궁을 찍어야겠다 포켓 하아 표 wounded 하아 합 흐흫 정글로 가라잇 아잇 CS가 없다 아잇 이 정글이 없네 아잇 절로 가자 뭐야왜왜왜 절로가 응신했나? 아 이걸 못잡아? 에임의 상태가 어 잡았다 찾았구나 그래그래그래 그래그래그래 그 어떤 CS도 놓치지 않는다 템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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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찍자 그냥 힌트를 모은다는 괄상은 좋지 않을거야 아아아 내가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나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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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나 꼈어 나이 랩랩의 고장한 이 바람은 헤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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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전거거든요 Our Purple Goblin has been destroyed 아 백도어백도어라이 백도어라이 여기 뭔가 위험함이 느껴진다 여기 살짝 빠져서 정글을 먹고있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움직이는게 좋겠어 라인마가시 애들아 이 게임 라인만 안태워도 골드 차이 그렇게 안나 애들이 자꾸 라인을 태워 돼가지고 골드 손실이 많이 나서 차이가 나는 것이 너무 그 라인을 애들이 자꾸 유기해 그게 문제야 그게 큰 문제라 생각한다 라인만 안태워도 굉장히 좋을 수도 있는데 롤이랑 비슷해 이거는 CS를 잘 먹으면 돼 아 깜짝이야 뭐야 내가 이상하게 했어도 지금 골드는 그렇게 크게 뒤쳐지진 않잖아 일단 개벽을 하러 갑시다 천지 개벽 천지 개벽 하하하하 자 그러세 네 자동은 지금 똥개만은 중 입니다 요새 뭐하고 있는거야? 아 빈딕타 잡고있어 지금? 야 빈딕타를 지금 잡은거야? 뭐야 도망갔어? 아 잡았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집에 가자 폴백 폴백 여기서 적당히 정글을 먹으면서 상점으로 폴백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다 돈 좀 더 모아서 그냥 재생기 사도 될 것 같은데 후 돈 좀 있을 때 돈 좀 있을 때 드디어 우리팀의 뇌절이 종말을 구하고 있군 그래 폴백 그냥 빠지라고 폴백 이거 안챙기냐 이 맛있는거 이해가 안가네 폴백 도망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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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백 크하하하하 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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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1500개? 저거는 이제 회수할거야 어 저거 회수하러 가잖아 자 회수하세요 여러분 poo 나 못했어? 괜찮아 또 모으면 돼 아 직 많이 타고 집갔어 죽 써서 개 좋네 또 모으면 돼 열심히 모으면 돼 어차피 걔도 그거 바로 못 먹어 바로 먹으면 체하거든 이게 이제 제일 센 정글일걸 그만큼 돈도 많이 주지 내가 정글을 돌았던 것은 바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 없대 아니 이거 왜 안먹고 어? 니들 이거 안먹니? 진짜 이해가 안가네 오브젝트에 관심이 없어 오브젝트를 먹으면 도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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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임 미ロ이 고고서 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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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의 나뉘사 질라려 호로쉬 렛츠 고 빈 렛츠 고 빈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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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차은 엔딩한 칸 에이차은 엑스포 잡고 있어봐 위층가서 이 지랄하는 놈들 어떻게 좀 보고 있을게 먹을 때 이제 꼬장 피로운 놈들 내가 딱 여기서 어? 어 오케이 팀좀 사자 아이템은 사야지 얼뜩한 지속시간 나이는 받아야지 어 저 캔디는 뭐지? 너 먹어라 헤이즈다 자 자 들어가보자 하하 참지개벽 아아아아악 참지개벽 하아아아아악 찰흫흫흫 아 이거 존아토 부켓몬 뒤질 수도 있어 이거 아 예ㅁㅔㅓ 예ㅁㅔㅓ 예ㅁㅔㅓㅁㅔㅔ 예ㅁㅔㅔㅔㅓㅓㅔㅓ 이 사람은 근데 넥서스 안 때림? 아 저거지 옆에 있는 애들 견지하고 있었잖아요 스킬 나무지게 잘 넣었잖아 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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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흐흐흐흐흐 아우 나 맛있것쯤 가져오자 아흐 전지개벽 너무 재밌다 전지개벽 너무 재밌다 아니 세븐은 너프를 지금 세 번을 쳐먹고도 지금 저랭크 에서 강 강하죠? 좀만 랭랭랭에만 올라가도 힘들긴 해 너프 세 번을 먹었는데도 하 아니 회사 이거 보니까 영웅의 오라가 진짜 좋은템이더라고 이 평타 평타빌드 챔프한테 되게 좋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야 이게 진짜 좋더라 가성비가 미쳤어 흠 헤이즈 있네 야 뭐 쓰러트리기랑 강철피부랑 다 올려야겠는데 그래서 갈아입고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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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위험한데? 나 뒷발 회복을 받고 각오일 나는 각오일이다 와우 와우 미쳤네 집 갔다 오는게 오히려 좋을지도 나는 시의 의식을 사서 난 힐을 해 토치에스를 먹는거야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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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괜찮아 괜찮아 저거 찾았다고? 뭐야 다 어디갔어? 찰흐흫 아 어쩐지 우리 라인 한명 없더라 하... 저놈의 헤이즈 헤이즈의 켈빈까지 미친 뇌직미로 뇌직미로 아니 근데 야마카 선정 화면 보면 머리 모양 때문에 그게 더 연장될지? 복수이요 뇌직믹 뇌직같이 응? 대상은 원래 그런거야 알겠어? 야마카 뇌직믹 로베직 갱 룯 뇌직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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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나이를 당하더라도 라인을 미는게 맞아 라인 밀리는게 최악이야 아 아 아 그 그 이 그 그 그 자 1250원으로 살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선 보는데 칼 차고 있는거 보니 이거 훈련 맞죠? 아니요 특별 라인 밀리는게 가장 안좋은거 같아 아 이거 범위가 상당히 넓구나 거미가 상당히 넓구나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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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라잇 음 잘 만났죠 어 디나이 당해 뭐야 이게 무슨소리야 누군가 죽었는데 비바비 죽는소리였나 세븐은 뭐 필요악인가요 안나오는 판이 없네 세븐은 필요악입니다 아이고 이걸 안시키지 어 어든 미쳤다 어 어 어 어 어 진짜 달란다 잉? 아이고 아유 지갑 살려다오 오오 일단은 운전사 오마이갓 쏘는 녀석인걸? 정글 갈까? 운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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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못보고 색깔을 못보는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저거 가진 말자 굳이 무리할필요는 없지 아이템타자 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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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아 아ümü 러이 뭐옷? 어 야야 세븐이야 세븐! 치어 치어라 치어라! 이라겠지? 아이씨 세븐 아이씨 헤이즈 아이씨 켈빈은 좀 좋아 이제 2레벨 2번 스킬이 아이씨 아이씨 유 박희 잘하네 ㅜㅜㅜㅜ ㅜㅜㅜ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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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 어디.. 아이비 뭐해 Joint 나 궁이 없어서 신이 파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보드 미사일 이리 왓! 자, 보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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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드를 다음엔 부순다 다음엔 부순다 일단 관대를 하고 적응성 적응성 아냐아냐 일단은 넉다운을 사야되니까 넉다운이나 다음 영사거리를 사야되 적응성 별로 안딴딴한데 별로 딴딴하지가 안돼 강아지 윽 윽 윽 윽 윽 윽 ㄷㄷ 아 이거 어디가 일로와 인마 벌을 받아야지 아아 나도 벌받는다 나도 벌받는다 아 또 영거리는 사야돼 영거리는 사야되고 어디다 벌받을 어 졸라 빨라 스피드 스피드 어 우리 경찰있다 어 범죄자 거기서라 어? 어어 잘 안 죽네 이거 어 죽었다 ㅎㅎㅎ 하.. 여튼 영웅이 오라 영웅이 오라 영웅이 오라 강아지의 나라의 주인으로 우리 블루가 은혜가 지났습니다 노노! 불가도 못하고 스벤스 멀리와 제따 훅수 대신하고 철을 안 쓰는 것이라 스테리톤을 스테리톤의 센파이어 플레이너 영웅이 우라! 좋아! 좋은 아이템이야 버린게 아니라 나 영웅이 오라 써줬잖아 아이비한테 빠지라고 맨날 뭐 나아버렸다 뭔가? 아주 그냥 좋아 급소사냥꾼 그리고 아이비는 그거 있잖아 그거 만근추 잘 안죽어 야 새끼들 좀 잡아봐 오 아이고 아이고 자 일단 어딘가에서 피읍을 좀 하자 일단 어딘가에서 일단 피읍을 좀 해 어? 게임이 중질이었어 어? 아무튼 목다운을 사야돼 3000을 몰아서 목다운을 남긴 한다 그게 중요해 그리고 라인을 밀어야돼 라인을 밀고 어? 어? 넉다운을 사 넉다운을 사 넉다운을 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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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세 명이 되나?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아 아 맞다 넉다운 아아 바보 넉다운을 쓰는걸 깜빡했어 그리고 엑스도 안썼다 둘다 계속 쿨이 돌면 안돼 아무튼간에 이거 그거 사야겠다 스피릿 보호막 하나 하나 사야겠다 아니 무모했다기보다 세븐공을 내가 못끊었어 방금은 그리고 야마토는 좀 무모하게 해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0.5초 남았다 아 소음기야? 아 둥쿨이 아니라 소음기 맞았구나 아 우린 아 으음 음 으음 으응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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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피부를 사면 안 돼 헤이지가 제일 잘 크긴 해 헤이지가 제일 잘 크긴 해 응 강철피부 사면 돼 그냥 쟤 궁쓰면 강철피부 딸깍 하면 그만이야 야 이거 워든이 합류해주면 든든할텐데 야 이거 워든이 합류해주면 이게 좋거든 근데 워든 어디갔지 우리? 아 죽었구나 안 들었어 어어 궁 자르긴 했거든 근데 이거 워든이 다 설거지해주면 돼 안되나? 안되나? 허허허 경찰이다아 배달하러! 내 친구들이 돌아가야 돼 내 친구들이 돌아가야 돼 일단 헤이지 궁이 빠졌어 우리의 하나가 남아있어 내가 죽을때 불밖에 안 남아있어 너는 너무 깜짝이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쪽에 이렇게 막 빡센 팽커는 없으니까 강철피부를 진지게 샀어야 돼 솔직히 헤이즈 저렇게 크는 것도 이제 저 궁빨이거든 강철피부만 사면은 별문제 없긴 해 아 근데 내 생각엔 이거 졌다 지금 헤이즈가 혼자서 지금 1대4를 할 수 있거든 이거는 5대4인데 이건 우리가 무조건 분리해 절대 못 이겨 이거 용자를 써야지 용자 졌다 졌어 졌어 너머트리기는 세븐 궁 쓸 때 써야지 아니 근데 이건 내가 개같이 못해서 진거야 솔직히 이거 나 땜에 진거야 이 게임은 내가 이 게임 던져가지고 나 땜에 진거야 이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좀 강철피부 일찍 가고 좀 더 뭔가 대처를 했어야 됐어 3번은 덜 죽었을텐데 야마토가 좀 어려워요 게임 잘하는 사람은 야마토도 잘해 그리고 야마토 캐릭터 성능은 좋아 내가 하니까 이제 안 좋아보이는거지 야마토는 그 S급 캐릭터에요 캐릭터 자체는 내가 다루니까 쓰레기가 되는거지 여러분이 하시면 야마토 존나 잘하실 수 있을거에요 캐릭터 자체는 존나 좋아 그리고 야마토 AP로 가도 엄청 쎄요 사람에 따라선 AP가 더 쎄수도 있어 야마토는 이준다 그 다음 테이블을 찾았다 그럼 아 ess이 자기소스는 야마토는 야마토는 야마토가 야마토는 꼬마토는 야마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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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이베이, 멈축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을 보냈다. 저는 그것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리는 것보다 차라리 미는 게 나아. 디나이를 당하더라도 차라리 미는 게 나아. 항상 그래. 디나이를 당하더라도 미는 게 나아. 차라리 미는 게 나아. 디나이를 당하더라도 미는 게 나아. 디나이를 당하더라도 미는 게 나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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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당신? 우리 장글을 빼먹는 이... 귀심한 짓은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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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다운 아니지 넉다운이 아니라 일단 강철 피부부터 하자 아까의 가오를 되풀이할 수 없지 이러다가 또 이제 헤이즈 커서 저버리는 그런 병신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리 좀 유티를 사놔야 돼 아 이 돈이 모자네 아 이 돈이 모자네 렛츠고봐라 헤이즈가 너희들 다 흘러내면 너희들 다 흘러내면 어디야 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석상 썼는데 너무 칼같이 눌렀다 석상이 약간 선들이 있거든 그래서 정확히 쓰면 안되고 좀 미리 써야돼 스피릿 어린이 스피릿 어린이 기다려야 내게 흐흐흐흐 저의 싸움! 저의 싸움! 저의 싸움! 우리 아랫의 구석은 죽였어 모두가 여행을 가야해 일단은 케이즈 궁쓰는 타라락 소리 들리면 그냥 C 누르고 일단 보면 맞아 그게 맞고 아 저기 흡혈 달려있어 아 끊었어? 아 이제 가자 가자 V 아 V였지 앗 아 이거 C가 자꾸 헷갈려 V가 한파였고 응 V가 한파였고 C가 강철이었고 Z가 쓰러트릭이었지 그리고 저기 캔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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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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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가 뭐였지? V가 한파, C가 강철로 피해 아, 이거 액티브가 3개 이상 늘어나면은, 뇌 가부하우는구나 아, 액티브 4개 못쓰겠다 이거 아, 지금 액티브 2개도 많아 이거 4개 못쓰겠어 지금 그리고 치료식 빼야돼 지금 코드의 입장은 1개의 기술 입장은 넌 두개의 있는게 뇌 가벼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아 근데 이게 액티브 정신 나갈 것 같아 빈딕타 죽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이번에 또 썼다 세븐 궁도 끊었고 헤이즈 C도 눌렀고 여기서 이제 한파 정도는 빼야될 것 같아 나 한파까지는 못쓴다 이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accounting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액티브가 많아지면 뇌가 아파. 이 액티브가 많아지면 뇌가 아파. 이 액티브가 팔아버리고 치유도 팔아버려. 이로써 난 선택지가 좁아졌다. 사실 팔필요는 없었는데. 근데 근데 날 헷갈리게 해. 나 너무 헷갈리게 해. 여기서는. 여기서는. 거대한 탄창. 근데 영웅이 오라는 사긴 해야 돼. 영웅이 오라는 좋긴. 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저기 적순 좋아 이번엔 그래도 몇초 더 버텼다 다시 누르긴 했어 안 눌렀나? 아까 눌렀던 것 같은데 흠흠흠 흠흠흠 두두두두 아 근데 우리 야마토랑 빈딕타가 지금 신의 체력을 책임지고 있는데 야마토 또 죽었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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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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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헤이즈만 대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장밋빛 미래가 있을텐데 방금 강철피부 썼다 응? 알겠는가? 헤이즈가 없는 너희들은 낫띵이라는 것을? 예에에에에에에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아 아 버스 달달하다 아 빈딕타 야마토가 둘이서 다 했네 아 아 근데 이거 빌드좀 바꿔야겠다 일단 이 빌드에서 이 한파같은 이런 액티브는 좋지 않아 아 차라리 이게 맞아 하 차라리 이게 맞고 굳이 여기에 뭘 채우려고 하지 말자 아 굳이 어차피 평딜틀인데 굳이 이쪽에 뭘 채우지 말고 한파 빠지고 그럼 액티브 두개 빠지고 영웅의 오라는 그냥 쿨마다 쓴다고 생각하고 구조광선 필요없고 그럼 주체랑 이 정도? 이 정도가 낫겠다 아 근데 요즘은 고속탄 안에 급소사냥꾼 다 가긴 하거든? 가성비가 워낙 좋아가지고 별로라고? 그니까 상위템이 좀 별로야 급소사냥꾼은 좀 별로고 고속탄 안이 너무 가성비가 좋아 그래서 많이 쓰는건데 어 스킬 어떤거에 버프 박아야되는지 알려주세요 잠깐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그 월등한 쿨다운은 여기 한글이 안 써지네 아 여기 한글이 안 써지네 자잠 한글이 안 써져 한글이 안 써져 뭐지? 아 됐다 됐다 월등한 쿨다운은 3번 숙제 고급도달은 솔직히 올릴 일 없어 어 올리지마 사지마 고급도달 사지마 올릴 일 없어 하하하하하 신비한 도달? 이건 괜찮아 요거는 가성비 좋아 500원에 지금 폭탄이랑 서약이랑 석상 형태 범위도 늘려주나? 아마 그럴걸? 신비한 도달은 좋아 이건 꿀템이고 근데 상위템은 갈 필요 없어 신비한 도달까진 좋고 어 고달까지는 아니야 고달은 올릴 일 없고 상중하가 아니라 초중반이라고 흩흫 흐흫 흐흐흐흤 하하하하 흐흫 아, 뭘 쓰는거야? 대키야 정시차려 정시차려 가이드 이상한 거 쓰지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중반템으로 원래는 총공세를 되게 애용했거든요 근데 같은 가격에 영웅이 오라가 이 평딜트리 영웅한테는 이게 훨씬 더 좋은거야 이속주고 연사는 뭐해주고 연사도주고 흑혈 20%에 총공세보다 이게 훨씬 가성비가 훨씬 나아서 이걸로 그냥 다 교체했어 이게 미쳤어 액티브만 잘 쓰면 이게 미쳤고 연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요즘은 강철피부 넉다운 서포트 그니까 아이비 할때는 저거 두개가 굉장히 중요한거 같아 괴물사냥 총탄도 하나 사서 정글도 좀 돌고 그리고 좀 스턴같은거 많으면 적응성도 괜찮아 이것도 괜찮고 아이언 이거 노래가 안들려서 슬프다고 세븐 스토리 보여줄까 세븐 스토리 보여줄까 흉악사용수야 흉악사용수 래쉬 스토리 래쉬는 한줄이야 그냥 끝이야 래쉬는 쓰레기! It's a thief made the wrong enemy. I should find my purpose again. 쓰레기는 제이콥 레시 자식입니다. 아, 마이크 꽂아있었네. 야마토 총탄보호구 가는거 괜찮죠? 세븐 나갔다고? 내 만라인인가? 아, 그러네. 얘도 총탄보호구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아니, 이 게임은 5대6 많이 져요. 근데, 원래 그렇죠. 야마토 머리 엄청 기네, 머리띠 3개의 유니알로 착용싹. 아, 이불 못 맞춥. 아, 나갔네. 나갔어. 넥스. 상대가 다 나갔어. 이 게임도 충이 존재하냐고요? 여기 있잖아, 지금. 야마토 춤. 시발 이거 인내하는 속도 먼저 올려야겠다. 켈빈 시발. 내 만라인이야. 아, 만라인이 아니라 우리팀이었네? 하하하. 아무튼 이제 좀 주의할게. 레이스 궁. 그 정도? 레이스 궁 좀 조심하면 되겠다. 눈알이 보라색 눈알이 박히면 바로 궁 그냥 눌러버리자. 아 근데 야마토로 넉다운을 사면 안될 것 같아 내 생각을 해봤는데 야마토로 넉다운을 가면 쓰레기가 돼 안그래도 쓰레기인데 야마토로 넉다운을 가면 야마토로 넉다운을 가면 도망간다 이 자식 좀 격렬한데 아 세다 잘하네 상대 장전병을 고쳐야돼 이게 생각보다 짧은가? 엄청 짧은.. 짧은가 보네 으음 되게 짧구나 평상시장 1 5 8 우당은 파사소지 됐다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아 죽었다 이거 아 죽었다 하아... 존나 못한다 진짜 존나 못한다 진짜 우리 팀이 잘해주네 자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야말로 당신이 고수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야말로 우리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야말로 정 팀 탓송 프로듀싱한 사람이 왜 그래 빨리 아 내가 못해서 지는데 뭘 팀 탓을 해 우리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야말로 흐흐흐흐 흐흐흐 Lash is living up to his reputati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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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류가 잡았나? 잡았다 무리하다가 죽었네 야 이제 빈닉타가 나 쬐고 있어가지고 잠깐 숨어있었는데 누가 잡아줬어 오 좋은일이지 난 이제 정글 가면 돼 자 라인 적당히 밀어내고 정글 가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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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신비한 장전을 정글 가면 돼 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다 애들이 지금 우리 켈빈이 살아는 계시거든? 쫓아오나 계속? 정글 가면 돼 일단 라인마다 잡았다 음.. 정글? 정글 한채 형 오늘 게임 리플 보는데 덕으로 애들 못 그래픽이 뭐 중이야 영화된 오란지 니마토치마가 끌려와서 Our armed guardian is being destroyed 아, 3번! 아아... ㄷㄷ 고맙다 켈빈아 어디를 가! 우리 레시 뭐하나 보자 저는 레시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넌 죽었을때 그래, 그래 해외 수술 깔피 깔피 보면 막 두근두근 거리지? 어 그래 그럴거야 레시가 방템을 올리면 레시가드인가요? 대하하하 김도님 고백합니다 저랑 결혼하시죠 감사합니다 영웅이 오라 어 히히히히히히히 ㄴㅯ 이리와! 아이 차 어딨어? 잘안들 차 어딨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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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와! 딸피 두근두근 얻고 딸피만 보면 심장이 볼렁거리지 흐흫 디디카 공항 잘 치네 딸피 두근두근 얻고 어이가 없는다고 생각보다 이리와! 딸피 두근두근 얻고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딸피 두근두근두근 얻고 딸피 두근두근 얻고 딸피 두근두근 얻고 딸피 두근두근 얻고 패시브가 도발인 듯 또자 내꺼야! 내꺼야! 내꺼야 이 새께야!!!!! 아아 도망 들어와! 들어와! 시발련아! 메시야 잡아 저 시발련 잡자 저거 저 시발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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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데드락을 하게 되면 길로니와 비슷한 현상으로 병원이 퍼진다 딸피 두근두근 업고청산 성공 시발련아! 캔디! 캔디 아무도 안 먹어 일단 집으로 가자 영거리 사격 사야돼 영거리 사격 사서 다 죽여야돼 아 네 마루민 누굴 요청이니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에이브럼스는 해 볼 생각 없어? 넥 쓰면 그냥 원퍼맨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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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라인부터 받아야지 자자자 어디가 어디가 빨리 밀어 얘들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들 시...시...아스 01님 맞히지감사합니다 뭐다 어디갔어 안전한 말이야! 못나세요. I'm under attack. 이미 한 번 쏘기를 안전해. I can't get that gun If not, I can't get that gun 제가 생각해봤는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걸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길템 가자 일단은 방어구 그래 이거 하나 가야돼 유리대포도 가긴 가야돼 근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야마토 너무 그냥 종이장이야 그냥 근데 그 종이장에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건 맞는데 그래도 총탄방어구 하나정도 있어야 돼 해보니까 알겠어 방템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사람들이 야마토 볼때마다 그냥 끼앗호 하면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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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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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보스, 두 보스, 보스. 아, 집에 가야지. 라임망하지. 유리. 유리. 놔둬 놔둬 놔둬요 탱윈팬은 약간 신집이에요 탱윈팬은 약간 신집이에요 신지그처럼 신지그처럼 이럿 올라갑니다! 루아 아.. 어딜 도망가아아압!!! 바람이 날리는 슬슬한 경기장 양철신장 요족신은 미래용 으아아아!! 은드! 때론 이 흔들고 겁이 되지만 피했음! 캐리 사화 하, 미 Psalms 2번 스킬 한번도 안쓰지 않았나? 그 평타 야마토는 1번은 잘 안써요. AP가 평타 좀 쓰고 그니까 그것을 바에 평타 한 두세대 더 치는게 딜이 더 나오니까 평타 야마토는 그렇게 하는거야 자 아무튼 뭐 되더라 몇가지 하고 AP야마토 별로 AT야마토가 좋아요 둘 다 좋아 AD도 좋고 AP도 좋아 근데 저는 이제 제 취향은 AD라서 그런거고 AP도 엄청 쎄 AP가 더 쎌수도 있어 저는 준비됐습니다 곧 매치가 시작됩니다 렛츠고 응? 이거 총빌두러 가야겠다 아 뭐야 어 따발 따발이네 헤이즈? 헤이즈 좋지 응 어 우리 인도와 나 덩치 응 난 비스쿠스 저거네 자크 응 자크 자크라니 겔리야 비스쿠스야 1잡이 어 1잡이 어 걔 해봤음? 레이스? 어 연습할 때 한번 해봤어 걔 그냥 그 궁생김에는 궁받고 3번 1번 연탄하면서 그냥 평타 때리미 응 1삼 연탄 존나하면서 평타 때미 서가지고 아 1삼? 1번 3번 3번은 속도 올려주는거고 1번이 카드 던지는거 네 카드 존나 꽂으면 돼 그 평타 딜하면서 카드 커지면 이기 오케이 어 어 뭐야 우리 둘이 간다 어 뿅케 둘이서 라인 간다 야 우리 라인 밀자 그냥 라인 밀까? 응 믿고가 믿고가 무조건 믿고가 보자 어 아 근데 우리 못민다 케빈이랑 쟤들이랑 아 그래도 밀어 아 뭐야 그래도 밀어대 그래도 밀어 응 야 쟤 잔다 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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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틀리지말자 적에게 정을 보이는 나 그니까 미니언을 우리 타워까지 안오게 그냥 그 계속 유지 유지할게 어 그게 안될걸? 되지 않을거 같은데 그래도 일단 그거보단 나 그게 내가 내가 항상 당해보니까 타워까지 밀리면 무조건 안좋더라고 이게 그 미니언이 타워까지 오면은 그 미니언이 타워까지 오면은 안좋지 타워 막히지 타워 막히지 중간에 유지하는게 되게 좋아 왜냐면은 갱킹당했어 원래는 자 나 틈좀 다 없게 오백원짜리 차례 로르라드시 해야되 그넨 기나에 안당할라면 이스타조 이니언끼리 싸울 때 뒤지면 굿을 처먹기 그러니까 이니언 끼리 싸울때 우승이 도망치 아 나 장갑 벗었네? 아 나 장갑 껴야될 아니 이 새끼가 야 이게 디나이를 약간 당하는 안이 있어도 라인을 미는게 좋더라고 잠깐 장갑 좀 끼자 아 내가 막탈 안치면 또 소리 안 들어오는 거야 어어어 자 자동 나 잠깐 장갑 좀 끼고 있을게 응 껴 아 이게 장갑이 왜 안 껴지지 장갑이 근데 뭐야? 그 게이밍 장갑 있어 껴다 야 앞에 체력 회복을 하니깐 나도 있어 나도 회복이 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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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못해 어륵 때문에 이동 장화 사야돼 아 나 그거 그거 있네 있네 그거 그거 결력질주 장화 결력질주 장화 결력질주 장화 사야지 아 둘 다 총이 지금 총 한 총은 별로라 이거 다 먹어야지 형사 싸우고 이게 형사 싸우고 이게 싸웠어 싸웠어 켈빈은 저렇게 하면은 버린다 켈빈이 너무 나댔어 어 너무 나댔다 이거 다 먹어 이거 치엣 다 차먹어 이거 뭐? 뭐 먹으라고? 치엣 그 저거 뭐야 타워 치엣 다 먹어 아 아 아 오케이 켈빈이 났어 켈빈이 났어 어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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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다 괜찮아 괜찮아 내 궁자랑 아 나 너 힐 해주려고 3번 누르다가 4번 눌렀어 헤헤헤 김노님의 궁자랑 어 너 힐 해주려고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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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다가 어..잠깐만 그래 야 괜찮아 어설픈 궁 쓰느니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어 겁나 아프겠다 헛헛헛헛 때 피 벌써 3분인데 사워를 좀 부수고 있을게 어? 사워를 좀 부수고 있을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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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유지 끝장나는거야 이거 뱅킹만 조심하면 돼 우리 뱅킹만 저거 타워 좀 부수자 타워 어 타워 뒤로 빠졌어 터럭 깨 저거 봐요 터럭 깨 응 터럭 깨고 있어 지금 기다려봐 영혼해 맞다 이 터럭 깨는 자동 여기 빨리 밀고 다른 데 갔다 몇 끼 궁 썼어 어 가자 잠깐 뒤로 살짝 빼자. 나 템 사올게. 아 일단은 심바 이거.. 그거 뭐지? 어.. 인내하는 속도 빨리 사자. 나 인내하는 속도 그냥 샀어 그냥. 켈빈 꼬라.. 켈빈 때문에. 켈빈 꼬라.. 나인.. 나인 먹어. 내가 견지할게. 내가 견지할테니까 나인. 나인 먹고있어. 먹고있어. 우리 정글 뭐함? 우리 정글? 정글이 따로 없을걸 이 게임? 우리 정글 뭐함? 방어를 하는대로 라인이 미니는게 그러니까 이 게임은 라인 찔러 넣는 쪽이 인격! 뒤에있어도 막아야될 타워부터 부수게 타워부터 부수고 야 저 공중에선 이게 판정 안들어가는구나 당연한 얘기지만 에트빈 올라갔어 저거 어 맞다? 응응 자 이리로와봐 힐 해줄게요 힐 해줄게요 힐 해줄게요 힐 해줄게 이리서 존나 괴롭힌다 아 딱 타워 부수자 이거 밀어내고 템 사러 가자 이거 밀어넣고 에이씨 템 사러 갑시다 아 빠진다 뺄거야? 아 그럼 나도 갈게 아 나 템 사러 간다 나도 템 사고 뭐 다른 라인 커버를 가든 여기를 좀 더 보든 3천 아 나 돈 조금만 더 모아야겠다 장전을 일단은 하지 말고 지속 시간 슈가 스피리스는 못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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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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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되자 자 이제 뭐 갑시다 정글같이 정글같이 제가라는 단단한 resign 생각나는 뱀 the 라임있고 정글벗고 라임 밀고 정글벗고 라임 일고 정글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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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벗는 정글벗게 정글벗게 어우 왜이렇게 든든해 이거 새끼들 길이 어디야 아우 ㅅㅂ 뭐해 와우 뭐야 이게 라인 근데 너무 안정적으로 밀어가지고 그니까 딴 데 가야 돼 우리 어 딴 데로 가야 돼 너가 딴 데 가 어 내가 딴 데 갈게 일단 니가 좀 갱킹 가 궁 쓰고 이렇게 해줘 어 오케이 오케이 궁이 좀 약간 내가 이거 라인 먹으러 테니까 혼자 가도 돼 나 혼자 해야 돼 잡으러 가자 잡아 따라와 헤이지 헤이지 왔어? 응 왔어 어 야 궁 써버려 나 궁 써버려 궁 써버려 아 아 뭐야 아 미안 아 내가 밀어냈어 아니 아니 이거 내 잘못이야 내가 밀어냈어 펀치로 밀었어 아 펀치로 밀어버렸어 이용해버렸어 내가 펭킹보다는 기가 펭킹이 나 나는 죽는건 없어가지고 음음 음음 라인을 다 밀어야겠다 뚜뚜뚜루루 뚜뚜뚜뚜뚜 오 쿨 아 이거 못사네 그러면은 정상가 1번 라인에 지금 털빈이랑 맥키니스 둘 다 왔어 지금 오 나이스 라인 이겼고 네 펜치웠다 엠 엠 엠 엠 엠 흰 엠 엠 엠 엠 엠 엠 엠 1번 미아 메게네즈가 빠졌어 켈베즈가 빠졌어 태준이랑 같이 라인을 뒤로 태준이 너무 깊숙하게 들어갔다는데 걔한테 죽을 수 있어 걔한테 죽을 수 있어 기다려 야 뭐야 빠져 뒤로 빠져 어디 빠진 틈도 없다 아이씨 너무 깊숙이 들어갔어 이렇게 돼 깊숙이 들어가면 적응성 공막 사야되는게 슬로우 거는 애들이 많네 적응성 공막 사야되는게 좋아 아무튼 헤이즈 대비를 좀 합시다 슬로우 거는 애들이 많네 넷이 슬로우를 거네 넷이 이쁙기 넓기 요거여기여기 먹어 요요요요 열야돼 아 이거 항아리 옮긴다 항아리 옮긴다 항아리로 와야돼 네 항아리 갈게 이러면 오나? 오는거야? 아니. 거기여 근처에서 놀면은 맵에 항아리를 먹고 오는 애가 있어 나 알고있어 지금 기둥뒤에 있어 지금 어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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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비가 들고있어 죽여 죽여 날려버려 저기 봐야돼 운섭다 도망가 도망가 이따 고망가야 해도 맞았어 이따 고망가야 돼 도망갔어 난 죽었다 야 싸워 싸워 이거 싸워 아니 그걱 왜 안오냐 그렇지 그렇지 이씨가 그쪽에서 다 이기는데 내 뒤에 보인다 내 뒤에 보인다 싸워 싸워 굿자 굿자 이거 게임 끝났다 이거 그니까 이렇게 와서 같이 도와주면 돼 헤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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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첨 피고 썼어 나는 길에 줄게 죽여버려 이거 오케이 오케이 나는 강철피부 딸깍하면 헤이즈 궁 막을 수 있음 이건 그냥 지금 우리가 돈이 조금 이기니까 싸우면 이겨 같이 싸우면 이겨 좋아쓰 좋아쓰 럭키 비키잖아 방금 좀 승리 좀 잡았다 한 4킬 했으니까 헤이즈 논다 이거 패께 어 왜 이거 안사지지 돈이 없나? 여기 사탕을 안 먹었네 잠깐만 여기 사탕을 안 먹었네 어이 씨박 너무 깝쳤다 여기 얼마짜리 어우 사탕 뭐야 이거 너무 깝쳤다 아이비 날아오는데 테르독스 리드로 간다 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히히히히히 타투 잡았다 타투 포기 쏘 쏘 궁 쏘 쏘 궁 쏘 궁 쏘 궁 쏘 궁쏘 궁쏘 레이 사랑 이 소리가 너무 좋네 도와주러 간다 이 몸 등장 여기, 여기, 여기 아아 여기가 있어 아, 여기가 따라 안돼 피해가 좀 많은데 고급 도달 지속시간 그래 치유 저해를 해야 되나 아이비를 재생장치를 갈까? 그게 낫겠다 재생장치 가지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고 파밍 파밍 라인받아야돼 라인 라인받아야돼 그 소리도 부서고 벤데타? 벤데타는 탬보다는 실력인가? 에임이 좋아서 대가리를 쐈야되 그걸 해야지 조금 상황하고 모르겠어 나 벤데타를 내가 잘안해가지고 머리를 잘 쐬면은 좇나 센데 잘하는 벤데타한테 머리 개 털려고 니까 좀 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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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 라임 이랬으니까 페로드 잡자 아 아 아 아 뭐냐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스트 아 아 아 야 뭐 하냐 저거 저거 저거를 내 궁으로 붙잡을 수 있나? 누구 누구 누구? 아 그 새로 변해가지고 폭탄으로 아 그거 새로 변하면 되긴 하는데 진짜 야 우리 기난이 존나 자자자자자 부태 부태 우리 가야돼 부태 부태 아 우리 너무 밀리는데 이거 1번 라인이 지금 우주 끝까지 밀리고 있어 아하 1번 라인 1번 라인 2번 라인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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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끼리스 야 이거 진영 파괴해 고라색 라인 지금 아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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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앞에서 뒤에서 당하고 있어 아 뭐야 뭐야 내가 막는다 아 얘네 삽돌 우리야 너무 앞에 갔네 야와또 살려줘야 되는데 야야 너 집에 가라 야 집에 갈까 집 갈까 4번 라인 밀러 갈게 띠용띠용 이거 이거 라인 좀 봐가지고 테두링이 주변에 그 라인은 계속 먹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지금 놈이 약해서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니까 행운해적죠 지금 돈이면 지금 14밖에 없으면 주변을 계속 돌아야 돼 계속 라인을 이거 이거 보행자 부순당하나 이거 왜 회복되냐 아 혼자 하면 안 되는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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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운전해 존나 운전해 워 아 나 붙었어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나한테 저거 쓸거 같아가지고 셀프했어 해이저 잡았어 해이저 잡았어 나이스 나이스 맛집이야? 이새끼들? 간다 나 간다 어 뭐야 아 이거 잘못봤다 고급 도달을 살까? 일단 고급 도달도 사야돼 고급 도달을 와아 씨발 이걸 사네 헤러독스를 죽고 나는 살았다 이게 젤리다 씹젤리 동범이가 생각보다 좁구나 아 근데 이거 방어를 사야되는데 내가 지금 정신이 나거든 세준아 어 어 그거 뭐 조심해 볼거야 이렇게 올 수 있어 아이비 라인을 밉시다 저 새는 라인을 다 받아 먹어야 돼 아니 이 맛있는 캔디를 안 먹고 왜 지나치는거지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미친새끼 또 날아온다 나 도망갈래 못 쫓아겠지 이거는? 하이브 라인도 못 쫓아야지 저거도 라인 보이는 데 있어야 돼 니 라인이 보이는 데 있어야 돼 나이스 나이는 나이가 미친 라인 나이는 나이가 나이를 나이 나이 내 항아리! 내 항아리!!! 내 항아리! 내 항아리! 항아리! 항아리 어딨네. che하하. 아 뺏겼어. 내 항아리. 하하하하하. 항아리 구하러 가잖아. 아 뭐야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 날랐다 이미 날랐다 이미 날랐어 아 돌아갔나? 어 맞고 있어 맞고 있어 맞고 있어 쟤들 라인 잡이네 아무튼 고급 도달 을 구매해 야 우리 수호자락 다 박살났다 어 간다 날아서 도망간다 유 탕하는 중 있는 거에요? 어 architect 라인이 조금 안 놔 전라인! 전 라인 폭발! 들으렁 전라인 폭발! 전라인 폭발! dozens 이거 내려 있다라고 뭐야 왜 이거 안 돼 이거 왜 안 돼 이거 오 된다 된다 아니 궁 써봤자 이거 궁 날리는 거였어 나는 아 나 돈이 너무 적다 날리고 싶진 않았어 그러니까 돈이 압보적으로 적네 야야 인데이 왜 이래 게임을 하하하 진짜 아휴 자살해 왜 자꾸 놀아버리겠네 무조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돌아다니겠어 이제 나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래 점술가의 방탄복을 삽시다 이거 맞다 이거 이걸 사는 게 맞는 거 같다 아니면 월지 월지도 사야 돼 월지도 사고 월지 거짓 모服 달고 봉사 파이팅 아 이거 쥐어떻게 쥐어떻게 쥐지않았어 모차이가 10만나서 아니 쥐지않았어 만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막았어 막긴 막았어 으음 굳자 굳자 얘네들 날아다니면서 그냥 아 깔기네 요거 이제 옐로우 먹으러 가 아 입구에서 옐로우를 드세요 아이들 드세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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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를 역절을 못하는 한타를 못하는 야 저 저 가고일이 나 계속 쫓아오는데 원차이가 나면 한타가 안돼 저 본신까지 나 쫓아오는데 으흫 그래서 파밍을 더 많이 해서 다 드림스토커 이케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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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먹기 이 자킬은 내가 못 이기겠는데 야바토가 좀 30 아아 야바토가 좀 하네 네 아 괜찮네 라인을 밀어내자 안돼 세븐이 아 또 비닐다 또 죽으러 간다 아 나 빠질건데 어때 아 아 아 아 아 아 살고 싶다고 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호일이다 와 아 난 간다 간다 난 간다 ㅋㅋㅋㅋ 저 영거리 사격 때문에 도망 못가 ㅋㅋㅋ 제가 영거리 사격 땜에 도망 못가 슬로우 걸어 슬로우 가까이서 아 갑자기 훅 느려지는 그게 영거리 사기기였나? 월쿨 보다는 점술가를 사야겠다 아 세븐이 나 갈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은데 모델 커지는거야? 모델? 레일 타다 총 맞으면 떨어지는거 아시나요? 저는 알고있어요 원래 그래도 한번 타보는거지 간다 모델 키우기 아 그래 나 1번 1번을 안쓰고 있었네 1번 스킬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다 1번 스킬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었어 1번 스킬의 존재를 모델 1번 스킬의 존재 빨리 2배런하자 우리 2배런으로 2팔런으로 2팔 뒤집자 여기 시리야 여기 소리난다 죽어있다 텐션 죽는다 너 눈치에 개있어 살인마 있어 살인마 저거 패러독스있어 여기 패러독스 여기 김두엽 조심해야되는데 응 옆에서 왔어 옆에서 왔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100개발 여기 숨어있다 뭐야 저거 걸었네 우리 세븐가 어딨어 아아 궁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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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있다 아아 죽여 그렇지 시발 그냥 뒤져 뭘 뭘 뭘 알겠어 뭘 알겠어 뭘 알겠는데 죽여 죽여 죽여에 대해서 알겠나 야 아이비만 잡으면 돼 헐 헐 제가 핵심이야 어차 먼저 가자 오케오케 자갔다 끝났어 쟤네 아이비없으면 허전이야 야 우리 집털린다 우리 집털린다 렛츠고 오렌지 카스 요네임 린딕더 딜이 털려도 파밍해야 된다 말만 짐 털린다 딜 털린다 딜 털린다 해도 파밍해야 된다 말만 다급하게 짐 털린다 짐 털린다 빨리 짚받았지 앞에 있는 CS 다 먹어 바깥 정글북 다급한 짐 털린다 다급한 짐 털린다 우리 편한테 어떻게 해봐라 와 커진다 와 커진다 존나 커지는데 추가 체력 근접필 추가 체력 근접필 어인젤리 20% 성패가 커진다 다급한 짐 털린다 와 나 등다 나 등다 저 형이 뵙을 보인다. 저 형이 뵙을 보인다. 나한테 가까워. 야 마토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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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후원자 털린다 라고 말을 하면 아이템을 사려 우리 구원자가 아파해요 아 나 왜 1번을 자꾸 망각하지 1번 스킬의 존재를 자꾸 망각하는 37,000원 더 버텨 오케이 슈퍼 젤리 라인 밀러 간다 그러니까 힐 쓰면서도 딴짓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3번 스킬을 이제 3렙 찍으면 힐 쓰면서 딴 거 할 수 있거든 3번 눌러놓고 1번으로 띄우고 2번으로 도망치고 그리고 강철피부 쓰고 그러면은 살아나갔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제 그걸 하나도 생각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빌빌빌빌빌내다가 그냥 뒤진거죠 나도 알아 불알 불알 커진다 점점 커지는 불알 이거 그냥 아이비한테 나 궁 박아야겠다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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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이 새끼들 들어와봐 들어와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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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게 오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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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씨 오호 어어 아 쟤 cuX 뭐 죽어 있긴 네 시켜야지 하나씩은 한번도 길어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케 달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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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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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오렌지, 오렌지 병글버그를 다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있어 이 새끼들 이거 또 또 잘한다 오케이 전원 처치 다행이다 오렌지 아 질 낭만하네 우리의 도미넨스는 매니페스트 포 백 아니면 이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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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가 정의 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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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이네 뭐? 벌써 오렌지 장면은 비 Pomチャ 로그필 ede 잡았다 온다 나 밀어놓을게 잡았어 이제 막을 준비해 여기 쳐야해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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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졸린다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내가 봤어 내가 봤어 다 죽여 다 죽여 존나 잘해 시발 어디 있어 펀치로 다 밀어내기 존나 잘해 다 해줬잖아 세븐 적으면 끝이네 저기서는 방금 내가 궁 쓰고 세븐이 지졌어 백도만 막아 백도만 막아 응 우리 후원자 죽는다 후원자 죽으면 안돼 에이 죽었다 이런데 아비 잡으러 가 에이 쏙 뺐다 이런데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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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던 안됐어 아비가 상당히 존만네 아비가 내가 라인 믿게 사리 아비가 왼쪽 다른 한V놈 소리 히히히히 밀어 밀어 죽겠다 빈디타 죽겠다 빈디타 죽겠다 빈디타 안 죽는 걸 본 적이 없어 안 죽었어 나한테 온다 이거 야 야 빠져 위에서 올 거야 이렇게 데려올 거야 뭐야 공헌 빈디타 진짜 복포심 왜 살아야 돼 살아야 되는 킬큐라스 살지못하면 안되 차렷 어어어어어어 살아야돼 아 그냥 궁 쓸 걸 라인만 계속 밀고 아 그래도 바론버프 때문에 금방 살아난다 라인먹고 밀고 정글먹고 이래야 돼 압박을 해봐야 돼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자꾸 죽냐 그래도 바론버프 때문에 금방 살아나네 아 방금 이제 궁을 쓸까 말까 잠깐 고민했는데 바로 패러독스 궁 맞고 그냥 너희 둘이 빠져야 돼 너희 둘이 거기서 다 죽는다 야 아이비 백도 온다 저거 안 돼 내가 저거 막을게 나 정글먹을게 아니 아니 일로와 일로 일로 아이비가 막아야돼 지금 어 막아야돼? 어 갈게 갈게 여기여기 퍼플 막아야돼 저거 무조건 막아야돼 어 저 비니카 쏘지는거야 여기다 또 달려내면 뭐 나 못해 가자 위 뒤에 보인다 파란색 파란색 张 먹자 지져 그냥 아 형 뭐야 이거 왜 사라질 새끼고 부활이야 부활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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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막아 씨벌 막아 막아 아 부활까지 샀네 나 부활은 생각 못한다 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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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안살 간다 개 멋있다 아 죽었다 부 아 나 부활은 생각을 못했어 아 힘들다 아 백더에 농구 다 난다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다 한 번만 밀어버리면 우리가 승리다 유리대포만 사면 뒤집을 수 있어 내가 젊나 아플거야 내가 젊나 아플거야 이제 어 젊나 아플거야 씨발 무시 못할거야 이제 그머리 샀거든 영국이 일기의 인터브었습니다 사망시 하나를 있습니다 아 이렇게 죽으면 안되네 이거는 유리대포만 죽으면 안되네 오 뭐야 왜냐고 그머리를 샀기 때문 미친듯이 아플까진데? 알았어 이러면 이겼지 근데 이거 또 백도 조심해야 돼 우리 한 명 지켜야 돼 옐로 라인 내가 가서 먹는다 왜 또 사람 거기 맞고 있어? 그냥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은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은 암버 한 명의 한 명을 죽여 미친듯이 사라져 미친듯이 미친듯이 아 뭐야 이리 안올라가네 아 뭐야 이리 안올라가네 나 밀어오자 나는 내실을 우리팀이 미는 동안 내실을 가다듣는거야 나 아이비한테 그냥 1인봉 박았게 그냥 오면 어 박아 나 이거 때릴게 뿡뿡뿡뿡뿡 그냥 게임 끝났때 끝내고 GG GG 치는거야 오케이 50분 동안 최허하고 있었어 하하하하 개 꼬라지가 진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아.. 이번 결의 여행이 나의 여행 시간 정말cie 도 recommend they go check I will find my purpose I am not ready for the war I hope to break the fight up, but I won't die I have time to come It's possible to go So I'm going to go back to the society business 재미있게 게임을 즐겼습니다가 디지 이지야 알았지? 그러니까 딱 이거 롤이라고 생각해야 돼 막 적 죽여가지고 뭐 뒤집고 이렇게 보다는 돈 많이 모으는 쪽이 무조건 이겨 딱 그 개념을 지금 내가 이해를 해야돼 이해했구만 돈이 레벨이야 진짜 근데 이게 그래서 아이템적으로 차이가 나면 내가 이김 약간 이거기 때문에 요새 아이비는 뭐가 좋아? 뭐 빌드로 가나? 총빌드 이건 석상이고 석상 그냥 평탄가? 응 평타빌드 많이가 어 완전 잡타빌드인데 이거는 아이 서포트 GPS GPS 평타로 왔대 총빌드 가면 돼 아 이거 처음부터 라인을 이렇게 잡아주는거야 노란색 두명 뭐 주황색 한명 보라색 두명 뭐 어 위에 적힌 그림인데 근데 그거 솔직히 라인 지멋대로 써도 돼 빌드요? 머리가 길든 길어 슬픈 야마토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아 젤리 근데 방금 진짜 혼신의 힘을 다 했어야 했다 갱킹 어 딜 라인 유지 지금 레이스가 또삼인가 할 수 있을 만큼 어 어 오 또삼과 같은 라인 오케이 오케이 나 한 번 죽었어 와 레전드 살면 안 나 아 괘씨를 살면 안 나 음 내가 지금 세븐 개패 났어 나 원 라인인가 혼자 안 나 오케이 나온다 혼자 해 아이 위 라인 유지 나쁘지 않아 시청자 라인 탕긴 해도 아 아 아 아 안녕 어 딸피 잡았어 잡았어? 어 잡았어 진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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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비즈는 소리가 많이 나아 여긴 전쟁터니까 흫 고맙습니다. 대거다 해 바로 밀어버릴까? 아니 얘네 잡을게 자 자 잡았나? 오예 아으 아으 뭐야 뭐야 집 갔다 올게 나 체력이 없다 체력이 없어 돈을 먹어야 되는데 네 이거 잡을 수가 아 잘 되겠지? 아 여기다 가볼까 아 아 아 아 라인 다 터뜨리고있죠? 로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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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머리때면 돼 타워 머리때면 돼 오케이 우리 다 터뜨렸다 종훈아 우리 해냈어 집가서 터나올게 우리 라인 다 터뜨렸어 아 우리가 해냈다 나 이거 라인 좀 도와줘 다 터뜨렸어 타임 좀 사고 할메 좀 잡아라 지바 할메 할메 개 싫다 진짜 그러면은 태준아 너는 여기 라인이 있어? 아 잡았네 너는 아이디에 장판에서 싸운게 패배우 다 터뜨렸어 다 터뜨렸어 다 터뜨렸어 다 터뜨렸어 레시 어디갔네 레시 여기있어 아 뭐야 여기 여기 지금 세븐 혼자서 나와있던거야? 뭐지? 나 레시 잡으러 갈게 나는 세트준아 라인 밀어 그냥 오케이 오케이 뭐 와도 되는데 일단 쭉쭉쭉만 물어보네 라인 밀게 라인 밀어야 돼 나 라인을 밀어야 돼 레시 어디있어 레시 어디있어 여기여기여기 위에위에 여기 위에 잡아 저거 뒤에 뒤에 레시 잡아 뒤에 레시 있어 뒤에 다시 으아 괜찮아 그래도 레이디가가는 짰다 아 이거 그냥 때릴걸 굿! 아 가있다 레이디 가가 굿 또 3라인으로 야 또 망간다 어 세븐이 게임 깐지 얼마 안되고 레쉬랑 세븐이 베멜 마리 오케이 파란 라인 간다 아 거기 타워 부숴지 자동 어 박았어 그럼 레이디 가가 잡자 아 있는데 타워 있는데 있다고? 가가 퀵 퀵 얼마야 나 부어있어 부어있어 아 나 빠질게 그냥 빠져 빠져 애매하다 어 그냥 쭉 빠져 쭉 빠져 응 나 집에 갈거야 타월도 맞았어? 타월도 맞았고 쟤한테도 맞았고 아프겠다 우리 무리하진 않을게 어 무리하지마 아 나 이거 그 쟤 레이디 가가 흡혈있거든 어 그래서 이게 잘 안죽어 쟤 가기 좀 애매했어 아프다 음 나한테 올게 나 1번만 낙을게 나이 밀리더라고 나이 밀린다 나이 밀린다 빠질게 터트렸고 훌륭한 작업 우리 흰색의 가어디언이 지났어 도와줘 이거 도와줘 나 밀린다 도와줘 이거 세명이 왔는데 오우 슐라 뜨겁네 세명이라 지금 나 가면 나 가도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일단 가볼게 미치노 빠졌나? 지금 빠지고 있어 쟤네들 아 래쉬가 허접이라 지금 저 레이디 가가만 잡으면 된다 어 나 래쉬부터 잡을게 레이디 가가는 뭐여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아이쉬발 싸웠어 싸웠어 아 싸웠어 어떻게 올라가 이거 시발 무빙가 아아 시발 우리 팀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난 아무도 볼 수 없어 아아 모든게 제대로 대거하고 있어 묵정하지마 어 방금 무빙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친 무빙인지 모르겠다 이걸 사내 그냥 쟤가 못선거 아니야 나를 공개해서 막 헛지랄하고 어 어 잠시만 나 오사치 지금 아 몰라 육십 체력 육십 남았는데 이거 두두둑 한 방에 죽는데 한개 진짜 대단하다 아 아 어 솔직히 나 죽을 따라 저 세븐 잡아야겠다 저 세븐 잡아야겠다 안녕하세요 아워 사망 에임이 부진게 나의 문제 나도게 문제 에임이 부진게 아 3천원 모으자 이거 항아리 나르고 있어요 쟤네들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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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보셈 오케이 항아리 온다 항아리 온다 아이 시발 까비 와아 래쉬 진짜 쓰레기 안되겠다 래쉬 쓰레기 아 할배 잡자 할배 라임이다 라임 래쉬는 쓰레기입니다 아아 못간다 죽여 잡았어 어 좋아좋아 똥삼궁 좋았다 와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똥삼궁 좋았다 아 이 새끼 왜 안 죽어 나 집가사 템상아 나 집가사 템상아 나에게 힘을 주는 영거리 사격을 사야겠다 나에게 힘을 주는 영거리 사격을 사야겠다 이거 샀다 해배 샀다 세븐 또 왔어? 어 그래 네 아니 믿느라 고생이 많아 이제 난 이 게임을 파괴버리고 말았지 아씨 나 잔누가 될게 알았다 어이 정리 망했어요 템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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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에서도 걔들 그냥 훔쳐다니는거 무시하고 라임 먹으면 아 네 아 절대로 궁을 캔슬하지 않는 아 우리 저거 뭐야 빈 딕타 또 너무 못한다 이거 막아 막아 이네프로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이거 빌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 앞에 있다 내가 못함 내가 못했 고기야 그냥 오케이 좋았다 너무 좋다 아 이거 완전 개꿀이다 진짜 보행자 하나 부숴게 그냥 이거 이거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밀자 이거 우리 계속 밀자 어차피 쟤네들 돌아와야 돼 이거 막으려면 그 자동 사살 빼고 있어봐 그 우리는 여기 그냥 뚫을게 그냥 어어 아 탈베가 탈베를 죽이네 나 아니까 못 죽이네 자 10초 10초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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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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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입니다 오케이 억제기 파괴 온라인 갈배 야 저거 석소 두개 다 깠어 두개 다 깠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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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을게 어 야 그냥 무료하지 말자 여기 빼 빼야돼 여기 빼야돼 오케이 오케이 어 나 뺄게 나 뺄게 어 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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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 지배하면 돼 이제 아 지금 성소 두개를 다 까가지고 할거 다했어 지금 무료하지 말고 라인 먹어 어 오빠 빼 나이스 애들 왼쪽에 둘 왼쪽에 둘 있고 어 항아리 옮길까? 항아리 옮길 수 있을까? 내 세븐은 내가 폐.. 책임지고 폐기 처리한다 내가 나 항아리 도와줘 갈게 여기 간다 나 일로 간다 너 간다 메시 간다 세븐에게 내가 절망을 선사해 어 야 잡으러 하자 이거 둘 다 따는데 난 더 강해졌다 한팔 해야 돼 응 이걸 넣을게 일단 일단 넣고 있을게 놓았다 내가 바로 넉다운으로 끊어버렸죠? 내 세븐공 바로 넉다운으로 끊어버렸죠 우리 파벌 워커들이 죽었죠 잡혀라 아프라 아이고 이거 좀 아픈데? 피어먹는 사기 빨리 해야 돼 빠짐 빠짐 난 빠짐 아 빼자 그냥 이거 이거 빼자 빼자 아빠 빼 젖댔스 아빠 빼 아 그 좆드립 좀 치지마 뭘 오빠 빼야 아 나 관대를 사야겠다 이거 관대 없어서 좀 빡세 아니야 영웅이 오라부터 사자 영웅이 오라 뭐야 김도리 완전 킬 딸이네 그냥 14킬? 원래 이렇게 하는 채미야 이게 그냥 야 이게 킬 딸의 존재의 이유야 그냥 얘는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지는 질 수 있기 때문에 잘 해야돼 아니 이게 말 잡았어 킬 밖에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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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뒤에 뒤에 레이지 이렇게 나가 편집 야 이거 공킬 수 있어 이거? 아 이거 끝내면 돼 끝내면 돼 이거 으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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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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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끝내면 돼, 끝내면 돼, 끝내면 돼, 끝내면 돼, 우리가 끝내자, 우리가 끝내자 어, 내가 때리고 싶게 끝내버려 이거 아군들 때는 빨리 되던가? 기억이 안 나네 나갈 때는 곧장 곧장, 올킬 끝났다 그래, 이렇게 게임이 20분만 아, 폐신? 아직, 아 한 번 더 가야겠네 아, 이거 빼야 돼, 일단 빼자, 일단 빼자, 이거 빼야 돼 바이퍼라인 속도 증가로 자, 빠르게 간다, 빠르게 간다 아, 스피드 아, 나 뭐하냐 어어어, 잠깐만 cirit 자, 나는? 아니 근데 이게 항아리에서 나온게 의외로 뭔가 졸라 센데? 그거 누적이라서 계속 먹어야지 어 누적이라서 이거를 먹는걸로 엄청 강해지는 것 같은데 어우 이 쉣 안돼 나 살려줘 울림에 죽는 슬픈 레이스 그래도 말치 힘들겠다 나 빠질게 우리 라인 많이 밀어놔가지고 윙놀이 밑에 백업은 저걸로 애들 백업 혼자서 방어를 쟤네 바론 먹나? 어 바론 먹고있어 아 그럼 나 그냥 밀걸 그랬나? 일단 집 갈게 쟤네 바론 먹어도 사실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어 사연 없어 방어만 하면 돼 죽지마다 어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 근데 얼타는 애들 하나씩 자를게 그냥 여기서 어 어 뭐야 뺏었어 어 뭐야 아 에시 잘랐어 자르고 굿굿굿 이거 잡으러 가자 그 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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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끝내자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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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그냥 끝낼게 어 야 궁 쓰고 끝내면 돼 그냥 끝났어 이거 죽어 이씨 어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굿ld굿 GG 아.. 킬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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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 뭐야 E가 왜 이런 재미가 있구만 그 나 미안한데 나 들어갈게 어제 밤새가지고 아 내가 피곤해서 그래 처음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했어 자자 좋은만내시고 자자 안녕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